그리고 아이돌, 그리고 악덕! 악덕! 꽃미나! 꽃미나! 왜 당황콜 자꾸 옆에? 꽃미나 홈꾼에 올라왔는데 저요? 또! 이런 게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음이 희철 씨도 건방적으로 있다, 벌렀스로 있다 그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파괴하면 안 되잖아 컨셉이야 컨셉 그치 진짜 실행은 더 많아 저는 아 그래서 1위 더 온 거예요 제가? 아직 그날 신랑? 그날 발표가 났잖아 아 신랑 신랑? 저는 아 도전 잘해주고 싶어질 시간이 좋겠구나 티젤 희생한 마음 널 이겨내누 수 있을 너가 한 비저분 기능이 남의 손을 위해 걷히는 눈을 띄고 바꾸지 않아 꿈을 할 수 없어 소중한 사랑으로 신고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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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놓기 비밀해 그 영화받는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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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안 했어요!